네 과수 유빈님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그리고 우측 바라봐주세요 네 중앙에서 저희 잠깐 멘트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 응원하러 오셨습니까? 네 오늘 목택연 선배님한테 초쇄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네 영화 한산용예 출연 저희 기대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너무 재밌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너무너무 기대하고 왔고요 즐거운 즐겁게 시간 보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산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눈치 해드리고 내일 내려오겠습니다